강서구가 공기업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 온라인 NCS 집중 캠프를 운영합니다. NCS는 공기업 채용 시험의 필수 요소로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을 표준화한 것입니다. 강좌는 공기업 채용 일정에 맞춰 8월 24일부터 9월 2일까지 줌을 활용한 온라인 수업을 진행합니다. 수업은 NCS의 전반적인 출제 동향을 비롯해 유형별 기출문제, 핵심이론, 문제풀이 요령 등을 다뤄 실전시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만 15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면 누구나 무료로 신청할 수 있으며 회차별 선착순으로 신청받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강서구청 일자리정책과로 문의하면 됩니다.